괴양성 대장염을 치유하는 자연요법 9가지 괴양성 대장염이 있을 때에는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식품을 더 많이 챙겨 먹는 게 좋다. 뿐만 아니라 술, 담배 등 건강에 안 좋은 것은 멀리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약보다 자연요법이 건강에 더 좋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괴양성 대장염을 치유하는 자연요법도 그렇다. 괴양성 대장염은 쉽게 낫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대장염으로 인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괴양성 대장염이란? 괴양성 대장염은 결장에 염증이 생겨 이로 인해 괴양이 생긴 증상을 말한다. 평생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그리고 이 질병은 대장암으로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약효가 있는 과일과 허브는 대장염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고 이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재발을 막아준다. 하지만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도록 하자. 괴양성 대장염을 치유하는 자연요법 9가지 이 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원화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항염증 성분이 함유된 식물은 예민해진 장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점막을 회복시키고 수렴 성분이 설사하는 것을 막아준다. 암발병 위험을 낮추고 통증도 감소시켜준다. 1. 알로에 알로에는 항염증 및 소화 효과가 탁월하다. 매일 조금의 비용을 투자하면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필요한 성분 알로에 줄기 1개 안쪽에 젤 물활용 방법 알로에 안쪽에 젤을 긁어내 물과 섞는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루에 2번, 반잔 100ml를 마신다. 대장염으로 인한 증상이 한결 좋아질 것이다. 2. 강황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도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이다. 산 분비를 감소시키고 위를 보호해준다. 물 1컵 200ml에 강황 1-2 작은술을 푼다. 아침 식사 후에 마시면 대장염으로 인한 증상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밤에 한 잔 더 마신다. 아침, 저녁 식사를 할 때 강황 1-2 작은술을 넣어 먹어도 된다. 스튜, 밥 등 요리할 때 넣으면 예쁜 색을 낼 수 있다. 3.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도 괴양성 대장염으로 인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파인애플에 함유된 브로멜라인은 소화 관련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다. 소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일 파인애플 주스 2잔 400ml씩 마시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양배추 주스 양배추 주스를 만들어서 마시면 바로 복통이 한결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꿀이나 천연 감미료를 넣어 마시면 더 부드럽게 넘길 수 있다. 5. 생강 괴양성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생강차 2잔씩 챙겨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강을 갈아서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인다. 물만 걸러내어 레몬즙과 꿀을 넣고 마신다. 6. 카모마일 물을 차 필요한 성분 물 2컵 500ml 카모마일 2큰술 30g 꿀 1큰술 25g 활용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카모마일을 넣는다. 몇 분간 우려낸다.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놓고 식힌다.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되면 물만 따라내고 꿀을 넣는다.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잔 더 마시고 나중에 두 잔 더 마신다. 이렇게 하루에 총 3번 마신다. 7. 쌀물 아침에 일어나자 맞아 쌀물을 한 잔 마시면 괴양성 대장염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성분 쌀 1컵 200g 물 3컵 750ml 활용 방법 물에 쌀을 넣고 25분 동안 끓인다. 충분히 식힌 다음 물만 따라내 마신다. 8. 사과 철분과 인이 풍부하게 함유된 사과는 괴양성 대장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필요한 성분 사과 1개 물 필요한 만큼 활용 방법 사과를 작게 자른다. 사과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중탕으로 삶는다. 하루에 2번 먹는다. 9. 양배추 물 양배추 물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섬유질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한다. 몸을 정화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다. 괴양성 대장염 치료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 2컵 500ml에 양배추 입식장을 넣고 삶는다. 불을 낮춰 5분 정도 더 끓인 다음 식힌다.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하루에 두 번 마신다. 3주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또 다른 재연 매일 바나나 3개를 먹으면 대장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3큰술을 먹으면 한결 편안한 느낌이 들 것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괴양성 대장염으로 인한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식사할 때 아마시 오일, 견과류, 연어, 생선 오일을 챙겨 먹으면 증상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된 장점막을 치료하는데 도움된다. 이 글에서 소개한 가정요법은 괴양성 대장염으로 인한 증상을 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심한 환자의 경우 이 글에서 소개한 가정요법을 따라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은